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수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겨울에는 이렇게 붉은 잎으로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의 잎으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잎 크기가 조그만한데 많이 크면은 소루쟁이와 비슷해 가지고 소루쟁이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제 이렇게 잎 모양이 시금치를 닮았다고 해서 산시금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먹어보면은 신맛이 나요. 우리 선조들은 이 수영을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했는데 약용을 할 때는 양맹은 산모, 산모엽이라고 부르구요. 맛은 시고 성질은 찹니다. 위장병, 계통의 약으로 쓰는데 이제 위계양이나 위하수, 소화불량 이런 위장병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옴이라든가 피부병 같은 데도 찌어서 바르면은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석이라든가 신장결석을 녹여내는 효능도 뛰어나구요. 또 혈액을 맑게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가지고 고혈압 환자들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삶아 가지고 건데기는 건져내고 거기다가 이제 식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술 감주라 그러죠. 그걸 담가 먹으면은 위장병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수영이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류마티스 간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간절염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그때 밖에 효과를 못 보는데 이 수영 뿌리를 캐서 술을 담가 놨다가 한 6-7개월 정도 숙성된 후에 뿌리를 건져내 버리고 그 술을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식사할 때 반주로 마시면은 류마티스 간절염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물로도 많이 먹는데 맛이 시니까 봄철에 부드러운 새로 도단하는 부드러운 순을 따가지고 씻어서 마요네즈에 버무리기만 해도 고소하면서 신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또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어도 되고 또 튀김을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수영은 우리 선조들만 식재료로 활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쪽에서도 옛날부터 식재료로 이용을 했는데 옛날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구운 거위 요리에 수영 소스를 발라서 먹었다 그러고 또 양파나 감자 수퍼를 끓일 때 수영 잎을 넣어서 수퍼를 끓여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맛이 한결 좋아진다고 굉장히 선호하던 나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냄비에서 구운 송아지 고기 요리라는 게 있는데 그 송아지 고기 요리에는 꼭 수영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가지고 구웠다고 그러고 그것도 다 굽고 난 뒤에도 그 수영 소스에다 찍어 먹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쟁 시기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채소가 귀하니까 자인에서 자생하는 수영을 최소 대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